이탈리아의 대표적 휴양지 리미니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가봤습니다. 이곳의 요리사도 TBS 호라이펜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. 저희는 TBS 호라이펜을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.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다군요. 역시 좋은 제품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. TBS 호라이펜으로 해산물 스파게티 만드는 모습 한번 볼까요? 책으로 나오는 TBS 제품들은 디자인과 색이 너무 좋아요. 보세요. 멋지지 않나요? 그래서 제 아내도 이 TBS 호라이펜을 사용한답니다. 호라이펜 디자인과 음식 색이 잘 어울려 보이는데요. 요리는 계속됩니다. 이렇게 이 요리사가 TBS 호라이펜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? 제가 오랫동안 TBS 호라이펜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요. 일단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열 전두율이 뛰어나고 음식이 잘 눌러붙지 않는 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요리를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예쁜 프라이펜으로 만든 스파게티. 멋진 장소에서 먹는 느낌은 어떨까요?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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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